안녕하세요. 방금 오신 동영상은 50세 중반의 여자분에게 두 개의 바나나클립을 하나의 치액에 동시에 결차를 한 것입니다. 그 외 다른 곳에는 치액이 딸려 있을 경우에는 또 치액을 결차를 했지만 방금 보시다시피 내 치액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절제하든지 또는 TST나 PPH를 해야 되지만 이같이 바나나클립을 사용할 경우에 두 개의 바나나클립을 동시에 사용하므로서 이렇게 롱피투지나 액세스로 따라서 이용으로써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